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문이란 핸캔에 대해서 얘기를 할거에요. 알아요 알아요 요즘 pvp에서 120m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꼭 메타 써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120 핸캔 보다는 140 핸캔인 제 손에도 맞아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요즘 pvp 메타에는 이 핸캔으로 성공한 것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 120이 넘어당할수도요. 그거 준비하려고 회문을 파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핸캔은 황언전에 드랍돼요. 일반적인 버전도 있고 숙련자 버전도 있어요. 저는 이 비디오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일반적인 버전입니다. 숙련자가도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도 수령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스탯스를 한번 봅시다. 총격 84, 사거리 55, 안정성 62, 조작성 55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특성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주 종교를 얻는 것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제 입장으로는 어떤 특성이 좋을까요? 소구경, 도탄탄약, 빠른 무장, 사거리 확보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사거리가 66, 그리고 안정성이 78이 돼요. 사거리 걸작 붙으면 사거리가 75되고, 안정성 걸작 붙으면 안정성이 86이 돼요. 저는 그 두 걸작종 안정성을 원해요. 반동 제어하기에 신경 많이 쓰고 싶진 않았어요. PVE용으로는 좋은 것도 있을까요? 제 입장으로는 무법자와 광란을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데스티니의 요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게임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음 시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몬스터 헌터 라이저, 디스크 엘리지움, 그리고 아웃라이더스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주일마다 데스티니 영상을 한 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한 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